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보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경의 깊은 뜻은 없고 전설적인 영웅담이나 우상들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교단 공과에 다 보면요. 기도원과 300 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위대한 13만 5천명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300명을 가리켜서 한 번도 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불러서 너 미디안을 물리쳐라. 그래서 그 기도원이 워낙 그 미디안 군대가 강력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진짜면 당신이 진짜면 이렇게 해봐주세요 저렇게 해봐주세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안과 맞서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3만 2천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아, 저렇게 많은 사람과 사람을 네가 데리고 가서 이기면 여호와 내가 이기게 해줬다고 하지 않고 사람 힘으로 이겼다 할 거야. 돌려보내라. 무서운 사람들 다 가라 그래. 그래서 기도원이 싸우기 무서운 사람들 야 집에 가거라. 그랬더니 2만 2천명이 갔습니다. 1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람들 많다. 저 1만 명을 다 데리고 물가로 가라. 그리고 물을 마시는 모양을 보고 내가 택할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그 용사들은 말입니다. 남자 용사들, 전쟁터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하는 용사들은 다 진짜 용맹스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행군도 잘하고 더울 때, 물을 마실 때 그냥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물에다가 대고 벌떡벌떡벌떡 마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합니다. 9,700명이 그렇게 싸나이답게 물을 먹었습니다. 300명은요. 허리를 굽혀서 물을 떴습니다. 물을 떴면 이거 줄줄 흐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당시의 어떤 남성선무의 개념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싸나이가 되기에는 조금 미흡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쟤들 300명 데리고 가라. 용사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축에 못 뜨는 사람 300명 축에 못 뜨는 사람 300명이라도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이끌면 13만 4천명도 오합지절 추풍낙엽처럼 쓰러진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지. 300명 용사하니까 어 나는 용사가 안되면 저런거 못하겠네. 아닙니다. 네가 못났어도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 일평생에 네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용사를 먼저 가르칩니다.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인종하고 3000년 전에 다윗과 맞서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팔레스타인 인종하고는 서로 다릅니다. 이건 뭐 다 인류학자들이 밝혀놨습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팔레스타인 족속들은 그리스에서 넘어간 그리스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인들은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이성, 지성이죠. 그리고 용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스파라트인들하고 싸우고 할 때 보십시오. 용감하게 싸우고 장렬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팔레스타인으로 건너가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이라고 그 장수가 콜리아스입니다. 공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모든 공과 만화영화 보면요 콜리아스는 바보예요. 심한 큰 바보입니다. 웃는 것도 바보예요. 아닙니다. 지성과 이성을 이성을 겸비한 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장을 보고 이스라엘 장수들이 겁이 나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콜리아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나한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저 모독하는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다면 나 같은 아이라도 나가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너 너무 어려서 안 돼 아닙니다. 내 나갑니다. 내가요 걸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오면 내 맨손으로 잡아 이겼습니다. 여러분 콜리아스는 사자보다 더 강합니다. 고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른 대안이었기 때문에 타윗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콜리아스 이 어린아이를 보고 참 키가 차서 오는데 타윗이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타윗은 오직 내가 이기고 지고는 뒷전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뛰어가면서 평소에 던지던 물멧돌을 던졌을 때 타윗이 잘 던진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하나님께서 타윗의 이마에 가서 박히게 하셨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네가 하나님을 경애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높이는 아이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공과가 되어야 되는데 공과에는 타윗이 영웅입니다. 타윗이 잘 던진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공과에 나오는 모세의 콜리